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나을님. 반갑습니다. 토크온 메소드 연기의 대각. 토크온의 알파치노. 토크온의 말론 브란드. 토크온의 이병헌. A.K.A. 노래하는 코트 인천나을입니다. 연기하고 싶은데요. 대사 주시면 연기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대사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존나 길다 대사. 유대역 하시면 돼요. 이 극이 약간 조선시대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뭐야 정극 싫어요. 정극 말고 저는 누하로 하고 싶어요. 인천나을님. 아 예예. 성을 지키고 있는데 인천나을님이 배상공이라는 사람이 말을 타고 사자로 왔어요. 예. 근데 이제 나가라고. 오지 말라고. 꺼지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말 더럽게 못 하시네요. 방장님이 이방의 봉준호예요? 제가 봤을 땐 방장님은 봉만대 감독이에요. 꾸꾸까까. 자 시작해 주세요. 너부림이 시작. 배상공은 이게 이간계략의 반문의 격서를. 똑바로 읽어. 뭐야. 시작. 읽으시오. 나 배상공이오. 적군의 사자로 책사이지시로 간문 들이러 왔소. 닥쳐라.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간문을 한단 말이냐. 냉큼 물러가라.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영투권을 양보하기 위한 간문입니다. 긴 말 안겠습니다. 지금은 혹한기에 추운 겨울입니다. 제가 느끼는 머지않아 식량도 바닥에 보인다 들었습니다. 무의미한 전장의 희생은 죽은 선조들에게 큰 죄입니다. 닥쳐라. 지금까지 수많은 전장으로 너희들의 사리사욕을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겁도 없이 사자로 왔느냐. 냉큼 물러가지 않으면 니놈을 남격으로 고슴도치 새끼로 만들어 줄테니 어서 돌아가라. 그럼 이만 물러 가겠어. 머지않아 추운 혹한기가 찾아올 것이여. 잘 생각해보시구려. 네 이놈. 당장.. 닥쳐라. 방장님 사칭으로 신고합니다. 닥쳐라. 뭐라구요? 닥쳐라. 인천 나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본으로 오셨나요? 예예예. 일단은 제 전문은 사실 저는 느와르 쪽인데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말리지마. 남자 대 남자로 오늘! 가만두지 않아.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더 무섭게 만들어 줄게. 코코온의 또 말론 브란드거든요. 그래서 연기 좀 하지만 또 그 너무 빠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멜로 연기 좀 하고 싶네요. 아 멜로 연기요? 네. 뽀또님이랑 인천 나흘님이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디지 다큐 레츠 기릿! 어머. 아 죄송합니다. 아 예. 더 앉아 계셔도 괜찮은데. 어? 혹시 진우 오빠랑 같은 동아리분 아니세요? 아 네. 맞는데요. 네. 어떻게 아세요? 아. 전에 진우 오빠랑 편의점에서 같이 알바할 때 한번 봤었는데 이병헌 닮으신 분이라 기억나서요. 이병헌 닮은 분요? 그런 말 가끔 들어요. 근데 진구 오빠가 더 멋있으세요. 예? 아 참 여기 앉으세요. 괜찮은데 고맙습니다. 근데 저 성함이? 나연이요 한나연. 나연씨. 어. 이름도 참 얼굴만큼 아름다우시네요. 아. 아니에요. 저. 오빠. 여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요? 없는데. 아이 다행이다. 저도 남자친구 없는데. 아. 아. 저 벌써 다 왔네요. 저. 진구 오빠. 저 지금 내려요. 네. 그럼 제가 벨 눌러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나연씨. 아저씨. 저 내려요. 나연씨. 맞다. 이런 바보.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알려줄래요? 꼬꼬까까. 인천 나홀림이 한번 해주시죠. 그 이재훈이 누구죠? 이재훈이 아마 기태일 거예요. 아. 예예예. 알겠습니다. 자. 영화 파수꾼. 데이지 다큐 레츠기릿. 그냥 나가시라고요. 진짜 내가. 뭐가 뭔지 하나도 잘 모르겠거든. 진짜 내가 나. 나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다 진짜. 어. 너까지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진짜. 야 너만큼 진짜. 나한테 있었어 진짜. 근데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 니가 제일 가식죠. 꼬꼬까까. 자.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영화 파수꾼. 디지 다큐 레츠기릿. 어이. 몸은 좀 어때? 야. 친구가 왔으면 좀 반가운 척이라도 좀 해줘라. 몸 많이 좋아졌네. 야. 학교 안 가니까 너무 심심하지 않냐? 야. 그래도 씨발 하루 종일 이렇게 짱박해있으면 심심하겠다. 나. 용감은 말해. 그냥 너 보러 온 거지. 그냥 가라. 그냥 가라고. 동윤아. 미안해. 부탁이니까 이러지 마라. 너까지 나한테 이러지 마. 어. 진짜 제발. 내가. 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나가시라고요. 진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거든. 진짜 나. 나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다. 어. 진짜 어. 너까지 이러면 안돼. 아이씨. 개소리 하지 말고 나가. 나가라고. 야. 동윤아. 너까지 나한테 이러면 진짜 안돼. 야. 너만큼은 나한테 있어서 진짜. 나만큼? 단골이 아니라 내가 뭔데.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말라고. 너한테 기분 상해지 이러는 거 아니니까. 똑바로 들어. 내가 네 진정한 친구들 이해해 줄 사람. 나쁜 자가 짓그릴 때. 서로 얼마나 기분이 서운 줄 알아? 그 한 번이라도. 내가 진정한 네 친구였다는 걸 생각하지 마라. 생각만 해도. 진심이야? 니가 더 잘 알지 않냐? 니 새끼 입버릇처럼 말하던 거 있잖아. 가식적인 새끼 존나 싫어한다고. 근데 니 웃긴 게 뭔 줄 알아? 니가 제일 가식적이야. 왜 말을 똑바라면서 행동 그 따위냐. 그러니까 애들이 다 족같이 보지. 니가 역겨우니까. 니 싫은 애들. 다 떠나는 거야. 니 옆에 있으면 토할 거 같거든. 알어? 그거야? 그게 내 모습이야? 응.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응?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 없어. 처음부터. 너 없으면 돼. 꼬꼬 깎아? 왜 자꾸 돌아다녀? 너 시X남아. 어? 와 영화 같네. 좀 있으면 얘네 앞에서 무릎 꿇고 그러고 있겠다. 인천 나와림 혹시 하정호 가능해요 하정호? 저 다 가능합니다. 헉. 왜?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 겨드랑이 털 처음 봐? 아니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숨 많은 털은 처음이야. 왜? 이상해? 조금 충격적이라. 알래스카 여자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깎아. 여기가 알래스카야? 이게 어때서. 자기도 겨드랑이에 털 있잖아.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아? 뭐가 다른데. 여름에 민소매도 안 입니? 안 입어. 하지만 내가 민소매를 안 입는 이유는 어깨 하상 자국이 남아서 그런 거지. 겨드랑이 털 띠물만은 아니야. 됐어. 시진아 미안해. 우리 다시 하자. 싫어. 갈 거야. 잘못했다니까. 겨드랑이 털 같은 거 상관없어. 내가 겨드랑이 털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는 모자도 털 모자만 쓰고. 만두도 털 밥은 만두 먹고. 성격도 털털하다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듣는데. 나는 TV도 디지털 TV 밖에 안 봐.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정말이야? 정말. 한 번만 더 털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간 다시 같이 안 잘 거야? 알았어. 다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털에게 사과하고 싶어. 해봐. 털들아. 겨드랑이에 수줍게 핀 털들아. 내 사랑 희진이 옆구리를 따스하게 데피고 있는 기특한 털들아. 곱게도 생겼구나. 무성이도 자랐구나. 꼬꼬까까? 아 그거 비스티보이즈 윤계상인데. 아 비스티보이즈 윤계상. 아 그거 좋습니다. 예. 제가 호파 정파 선수예요. 아직 안 잤네. 양파링사 왔어. 나중에 먹어. 어 알았어. 무슨 대답이 그래? 오빠. 나 돈 해주기로 한 거 그거 일시불로 좀 해주면 안 돼? 뭐? 그거 여정이가 일시불 아니면 안 된대. 좀 해줘. 급한가 봐. 참. 왜? 왜? 몰라. 나도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어. 야 한지원.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나도 무리한 부탁인 건 아는데. 이번 한 번만 좀. 야. 내가 바보로 보이냐? 내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 왜? 갑자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야 그럼 왜 필요한데? 왜 갑자기 일시불로 필요한 건데? 어? 얘기해봐. 여정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사업하는데 돈 좀 끌어다 썼대. 근데 빨리 안 주면 어떻게 되나 봐. 너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누군 돈 안 빌려봤어? 아 내가 구체적인 것 같이 어떻게 알아? 아 야 그럼 둘 다 불러봐. 정말 그렇게 상황이 급하면 내가 빌려줄게. 아 진짜 뭐 어떻게 불러? 왜 못 불러 어? 왜 못 부른데? 그걸 지금 몰라서 그래? 알지 씨.. 공사니까. 뭐? 너 지금 나한테 공사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그거 몰랐던 거 같아? 너 지금 나한테 공사 치려고 그러는 거잖아. 처음에 힘들어하는 척 다시 일 나간다 그랬다가 내가 안 된다니까 돈 빌려달라고 했지? 그리고. 할부로 하자고 했다가 일시불로 하자고 그랬다가 너 지금 나 장난하냐? 어?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럼 얘기해봐. 왜 말 못 해? 어? 내가 그렇게 네 눈에는 개 X밥처럼 보여? 야 너 일로 와. 너 어디 간대? 너 지금 도망가냐? 놔 이 X끼야. 와. 와. 꼬꼬까까? 그럼 방코치를 레오 님이 하고 유치원이나 고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올림픽 때문에 우라가 찍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아 이게 그렇게 좋다고 그러네요. 내가 왜 방코치를 뽑았을까요? 아 이런 문제 생겼을 때 배달하는 사람 고르신거죠. 압니다 저. 그런데 왜 코치나 손수나 아니 나가라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는 걸까요? 아 저 천만산에 어린이들 콧물들 돈 벌어먹던 놈이었습니다. 그 버릇 같은 놈은 불에다가 그 같은 거 코치 시켜준 거 그 이내 죽을 때까지 못 믿을 겁니다. 또요. 국가대표 애들 실력 같은 거 절대 중요하지 않고요. 저 많이 봐주신 거 그것도 절대 못 잃을 거고요. 근데요. 그 지연만 찾겠다고 자기 버린 나라 국가대표 하겠다는 그 또래 같은 놈. 병신 동생이랑 가는 게 뭐고 노망된 할만구 때문에 군대 면제 받아야 된다는 미친 놈. 제가 다 가르쳐준 대로 세바퀴 구라쳐서 대표시켰습니다. 근데요. 걔네 이번에 올림픽 못 나가면 저 죽을 때까지 원망할 겁니다. 제발 해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위원장님도 체육인이시잖아요. 위원장. 아니요. 아니구나. 벌써 예산 신청 끝났어요. 아니 돈이 없어 돈이. 니가 그럼 그렇지. 교육계는 굉장히 고지식하고 엄격한 곳이에요. 나 최 선생님이 나이가 좀 있고 처음이라서 되도록 편하게 적응하게 해주고 싶었고 내가 한 번이라도 선배 대접 받으려고 무게 잡은 적 있어요? 웃어요 지금? 최 선생님 진짜 개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여기 살아남기 힘들어요. 나 최 선생님 같은 교생 처음 봤어요. 내가 최 선생님한테 편하게 대해주니까 우습게 보여요? 그러니까 나한테 찝적대지마. 아니 최 선생님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찝적대는 게 아니라 경고해요. 앞으로 나한테 손대지마. 최 선생님. 최 선생님 내가 그렇게 싫어요? 난 최 선생님 좋아서 그런 건데 나랑 자고 싶어요? 네. 뭐요? 50만 원이에요. 뭐가요? 나랑 자고 싶다면서요. 50만 원 주세요. 미쳤어요? 난 그냥은 안 자요. 돈 받고 자요. 최 선생님 원래 그런 여자였어요? 그게 깔끔하잖아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이 선생님이랑 자요? 찝찝한 거 싫어요. 돈 주고 한 번에 있던지. 최 선생님 왜 이래. 정신 차려. 싫으면 간 두세요. 조용한데 가서 얘기 좀 해요. 하세요. 여긴 사람이 많잖아요. 최 선생님이랑 자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이제는 자기 싫어요. 최 선생님 좋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좋아서.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몰라줘요? 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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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존나 연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왜 방송을 해갖고 와. 아. 아 말을 하 né 이 년식 다 Gleichào 야 이 년식 다가. 자기한테는 하나만 될 것 같은데. 음. 아 alternatedyn. 딱잖아. 지금까지 수많은 전장으로. 너희들의. 사리사욕을. 지금까지 참았는데.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겁도 없이. 사자로 왔느냐. 땡큼발라 가지 않으면. 너놈은. 남격으로 고슴도 치새끼로 만들어 줄 테니. 어서 돌아가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